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꿈을 단순한 상상의 세계로만 여기곤 하지만 사실 꿈은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비로운 통로와도 같습니다. 재물운이 길어질 때 꾸게 되는 꿈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물이 등장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재물운 상승시키는 팁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유용한 정보들을 배달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운이 길어질 때 꾸게 되는 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크고 달콤한 과일을 꿈에서 보거나 먹는다면 이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사실 여러분의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과일이 풍성하고 맛있어 보인다면 이는 풍요로운과 재물이 곧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것임을 나타냅니다. 과일은 생명력과 에너지의 상징이니까요. 이 꿈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풍요가 가득 차오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꿈으로는 물고기 꿈입니다. 물고기는 전통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금봉어나 잉어 같은 물고기를 꿈에서 보는 경우 이는 재물운이 대폭 상승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물고기가 무리를 지어 헤엄치는 꿈은 재물이 여러분의 삶으로 풍부하게 흘러들어올 것임을 나타냅니다. 물고기는 우리의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매우 강력한 상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금이나 보석 꿈입니다. 이 꿈은 말 그대로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며 새로운 재물이나 기회가 곧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꿈 속에서 금을 캐거나 보석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재물운이 길어질 때 꾸는 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꿈의 해몽들이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사건들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꿈들을 꾸었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꿈들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되 현실에서의 노력과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꿈이 현실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